hola hola buenos dias buenas tardes o buenas noches que tal como estan 안녕하세요 MiraSul 스페인어 술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전투력을 또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스페인어 표현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니가 뭔데 니 못해 요런 표현인데요 한동안 너 못해 뭐 이런걸 한동안 유행하긴 했는데 스페인어로도 딱 똑같은 상황에서 좀 짜증날 때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표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¿Quién te crees que eres? 조금 더 빨리 ¿Quién te crees que eres? 좀 더 약간 짜증나는 투로 ¿Quién te crees que eres? 여러분들이 읽어볼게요 Muy bien 아우 약간 좀 너무 전도적인가요 그죠 이거 사실 직역하면은요 너는 너를 뭐라고 생각하냐 넌 너를 뭐라고 믿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가 뭔데 그죠 너 뭐라도 되니 이런 투로 이제 말할 때 이 표현을 쓰실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무례하게 나한테 어떤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별로 영양가도 없는 말인데 이래라 저래라 참견을 한다든지 그럴 때 그냥 이 한 줄만으로 리액션이 되겠죠 ¿Quién te crees que eres? 하고 끝내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살을 붙여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니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니가 뭔데 나를 평가하냐 이렇게 쓰는 거를 우리가 한번 예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방금 봤던 ¿Quién te crees que eres? 여기까지는 똑같이 옵니다 그리고 뒤에 전체사 PARA를 써가지고 문장을 이어 볼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니가 뭔데 나한테 뭐 그런 말을 하냐 좀 나쁘게 말하면 그 딴 말을 하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스페인어로 ¿Quién te crees que eres? para decirme eso 한 번 더 ¿Quién te crees que eres? para decirme eso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여러분 최대한 화난 것처럼 열받은 것처럼 연기하듯이 하셔야 이게 딱 장착이 되거든요 싸울 때 어버버 하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¿Quién te crees que eres? para decirme eso 타라락 붙여줘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니가 뭔데 나를 평가하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¿Quién te crees que eres? para calificarme? 한 번 더 ¿Quién te crees que eres? para calificarme?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잘 읽으셨어요 여러분들 잘 읽었다고 칭찬했어도 되겠죠 제가 약간 말씀드렸다시피 화난 것처럼 그냥 딱 부른다고 했습니다 ¿Quién te crees que eres? 하고 끝내도 되지만 네가 뭔데 이런 이런 거 하냐 할 때 para로 연결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전투력을 좀 쌓아 올려서 스페인어로 말할 때 밀리지 않게끔 연습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구요 우린 다음 이 시간 다른 표현으로 또 만나볼게요 Nos vemos cha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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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au